최근 10년간 출제된 고난도 문제 모음집 과반수가 틀린 문제 문제를 먼저 풀어보세요 10초 드리겠습니다 여기 야채 보이고요 씻겨져야 되는데 야채는 신선한 거야 신선하게 씻겨져야지 B를 답으로 했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렇게 해서 틀리는 유명한 문제죠 우리가 나갔다 들어왔다 생각해 보세요 바깥에 그러면 보통은 샤워를 합니다 근데 두 타입의 사람이 있다고 해요 샤워할 때 발을 따로 안 닦고 그냥 샤워하면서 발까지 닦는 스타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발은 나름대로 잘 닦는 분들이 있다고 해요 발가락과 발가락 사이를 막 닦아가는 여러분들은 어떤 스타일입니까? 저는 전자인데요 대충 닦는 거죠 후자가 아주 잘 닦는 거죠 이렇게 발가락과 발가락과 발가락의 사이사이를 다 닦습니다 이런 단어를 우리는 떨어올리라고 해요 철저하게라는 뜻이고요 철저하게라는 게 씻겨지는 동사를 만나게 되면 꼼꼼하게 잘 닦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A번 정답이 되고요 이 단어 다르게 암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안경을 쓴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생겼대요 안경을 쓰고 웃으면서 여러분들을 딱 보고 있습니다 안경을 쓰는 이유는 뭔가 더 꼼꼼하고 잘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런 느낌으로 기억을 해 주시면 쉽게 외울 수 있는 단어고요 야채들이 그러면 왜 그렇게 잘 씻겨줘야 되지? 대충 씻으면 안 되는 건가? 생각할 수 있는데 야채는 일단은 흙이 묻어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유기농적으로 재배됐다는 것은 이게 유기농 야채를 얘기하거든요 유기농 야채에는 농약이 없으니까 안 씻어도 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벌레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논리적으로도 착착마다 떨어지죠 근데 이제 비번이 왜 안 되나요?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Freshly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뜻이 아닙니다 신선하게라는 뜻이 아니고요 갓 뭐뭐한 막 뭐뭐한이라는 뜻으로 과거 분사 앞에 위치를 해요 Brood 그러면 갓 내린 커피 같은 거 Freshly baked 그러면 갓 구워진 빵 할 때 쓰는 말이죠 Freshly caught 그러면 막 잡아 올린 생선이라던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신선하게 잡아 올린 게 아닙니다 시간적으로 되게 금방 일어났던 일이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Recently 같은 느낌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신선하게라는 그 뜻으로는 어떤 식으로 영어로 표현해야 됩니까? 궁금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선하게 보존된 이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혹은 신선하게 보존된 과일 그랬을 때 Freshly라고 해주면 안 됩니까? 안 돼요 왜냐하면 Preserved 보관된 보존된 이런 단어들 단어의 의미 자체가 벌써 신선한 느낌이 아니고 신선하게 보관될 수는 있지만 시간적으로 오래된 느낌을 주잖아요 근데 Freshly는 갓 뭐뭐한 거니까 의미적으로 충돌이 일어나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식으로 표현하고 싶다면 Preserved라는 말이 먼저 오고요 전치사 in을 써주고 In a fresh condition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때는 신선한 상태로 보관이 된다라고 되는 거죠 Freshly는 신선하게가 아니고 막 뭐뭐한이라는 뜻이다 그러면 자 그 뜻으로 Washed 앞에 위치를 한다면 쓸 수는 있겠죠 Freshly Washed 이렇게 써주면 막 씻은 거예요 그럼 그런 의미로는 안 됩니까? 유기농 야채들이 씻은 지가 정말 얼마 안 돼야만 한다 조금 미리 씻어둘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왜 막 씻어져야만 하죠? 의무적인 느낌과 연관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비번 탈락이 되는 겁니다 Roughly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거칠게라는 뜻일 때는 논리적으로 틀어져요 야채를 거칠게 씻는다는 건 막 이렇게 좀 힘을 많이 가해서 부드럽지 않게 Gentlely 하지 않게 씻는 거거든요 그럼 야채가 망가질 수 있죠 대충 씻는다라는 뜻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대충 씻게 되면 여전히 흙이나 벌레 같은 부분에 문제가 생깁니다 논리적으로 틀어진다고 물론 Roughly가 토익시험에서 숫자 앞에 대략적으로라는 의미로 여러 차례 답이 됐던 그런 단어입니다 이븐니는요 균등하게 고르게라는 단어인데 보통 정답은 잘 안 되는 편이에요 균등하게 나누다 이런 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고요 배치를 하거나 혹은 펼쳐버리거나 버터 같은 거 빵 위에 바를 때 쓰는 거죠 혹은 배포되거나 이븐니 디스 이런 표현들이 주로 쓰는 말인데 그러면 씻겨지는 거는 어떻게 균등하게 씻겨질 수 없습니까 특이한 경우에는 뭐 이런 말을 쓸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넓은 장소인데 여러분들이 넓은 장소에 뭔가 세척을 해야 되는 아르바이트 일을 맡았어요 수영장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근데 수영장의 바닥이든 벽이든 다 고르게 청소를 해야 되는데 뭐 균등하게 안 할 수 있죠 균등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런 식의 문맥에서나 쓸 수 있지만 이런 야채와는 어울림이 없기 때문에 탈락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아두세요 대절 이하를 be advised는 note라는 단어로 대신할 수도 있어요 please note that 알아두십시오 유기농 야채들이 반드시 세척이 되어져야만 하는데 잘 철저하게 틀림없이 그 야채들이 고객들에게 제공될 수 있기 전에 최근 10년간 출제된 고난도 문제 모음집 과반수가 틀린 문제 과반수가 틀린 문제 과반수가 틀린 문제 감사합니다.